허그! 저게 뭐야! 꼬! 꼬리! 으아! 구! 구미오다! 이렇게 된 이상 당장 간을 가져가야겠다! 짱웃김 많아? 짱웃김 편의점 한 명의 간만 더 구하면 사람이 되는데 어디 찌질한 녀석 없나? 아! 내 돈! 찌질? 헐! 어? 어디 갔지? 아싸! 500원 벌었다! 헐! 개 찌질해! 좋아! 개 찌질을 너로 정했다! 니 간은 내꺼야! 잠시 후 헤헤! 맛있다! 내 미모로 흘려주겠어! 오늘은 재수가 좋은데? 어머! 아이쿠! 어머! 죄송해요! 좋아! 내 아이스크림! 불어내요! 뭐야? 초절정 미녀를 앞에 두고 고작 아이스크림? 허그! 저게 뭐야! 꼬! 꼬리! 후후!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구나! 으아! 구! 꿈이 오다! 이렇게 된 이상 당장 간을 가져가야겠다!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! 밥만 좀 사주시면 제 간을 들릴게요! 뭐? 이 상황에 봐! 짜웃긴 식당! 어허! 맛나다! 으... 꼴보기 싫게도 처먹네! 참자! 잠시 오면 저 간은 내꺼다! 잘 먹었습니다! 그래? 그럼 이제 간을 빼러 가보실까? 그 전에 잠깐만요! 응? 찬돌아! 여기! 뭐야? 친구야! 이쪽은 오늘 소개팅을 하실 미인! 처음 뵙겠습니다! 엥? 고맙다 서로야! 어디서 이런 미녀를 모셔온 거야! 아냐! 내가 고맙지! 저보다 더 튼튼한 간을 가진 친구를 소개합니다! 어휴! 저런 찌질한 놈은 100년만에 처음이야! 아휴! 저런 찌질한 놈은 100년만에 처음이야! 으으으으으! 구독! 좋아요! 부탁해요! 구독! 좋아요! 부탁해요! 구독! 좋아요! 부탁해요!